This is mine. Yes. Yes.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카노와 이가라시의 퍼스널 보드를 뺏어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나아일랜드 발리 공장에 방문을 해서 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지켜보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크로보칸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스민약하고 짱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에 건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옥이 온다는 것을 사장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아마 지분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I'm here to see. I'm here to see. I'm here to see. 여기는 이제 공장의 책임자입니다. smells very good.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올라가기 전에 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edo. 여태의 조치에 참고하셨습니다. CNC 머신으로 깍둘 이후에 샌드페이퍼 로 살짝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미네이팅 과정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보드들이 지금 이거는 이거는 cnc 를 한 이후에 마무리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금 uv 램프에다가 보드를 구워서 나중에 보드가 변색을 방지하는 거고요 지금은 핀 윗부분에다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유리섬유를 띄우고 그리고 지금 라미네이팅을 하는데 저렇게 레진을 최소형으로 올리기 위해서 레진을 쭉쭉 짜내는 과정입니다 시아이 미드는 컷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다음에 그 끝에 라인을 이렇게 일일이 집착하거나 요 라인대로 이렇게 탈로 잘라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컷랩이고요 이 틴팅할 때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컷랩 작업을 추천을 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블렌드폰은 좋아 보입니다 상태로 좋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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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룸 공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노 스프레인 스프레이에 있는 룸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한 기구가 빠지게 잘 되어있습니다 약간 옛날 중국집에 있는 그런 컷랭긴 것 같아요 와우 지금 이제 막힌을 하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레일 쪽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게 스프레이를 한 색깔입니다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아... 이것은 엥글리스 레드 엥글리스 레드 엥글리스 레드 오 아주 굉장히 뭔가 살짝 톤다운 된 색깔인데 뭔가 와인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색깔입니다 저희는 와인 와인 오 바테리스 페인 스토나와 리오 와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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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를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ells 오 샌딩 룸 아닌데 샌딩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안에 먼지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큰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샌딩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보드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 아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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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 이스토킹 통화를 마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 개수를 세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데칼을 프린트해서 쓰는 만큼 본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알메릭 스탬프를 2개 붙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This is mine Yes Yes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카노와 이가라시의 퍼스널 보드를 뺏어가게 생겼습니다 저기 이제 이렇게 보이죠? 시쉐이도 레드블 뭔지 모르겠다 이게 제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인세르노니 보드도 제 소유가 됐습니다 리오 Thank you Thank you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like that one Yeah Hello Yes 아 제너 아일랜드 방문기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비치에 있는 퀵실버샵에 마지막으로 가서 좀 수베니어를 좀 사고 이제 귀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